네,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4절, 마지막 절은 저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중안내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여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엎드려 절하세 유혹신을 이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.